지금 시작할 때 쥐에 있는 구석을 마쳤는데요 네 네 여기요 네 신선 탕수는 왼쪽을 받으신다 네 카리스마 하는 점에서 정면을 받으신다 네 네 그리고 오른쪽을 올려줄게요 네 네 정확히 올려줄게요 정면 아랫쪽을 받으실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리키 요구르 맡은 아옥키문에타카입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やっぱりこれほどの韓国で大ヒットした映画に参加できたことを まず本当に大変光연히思っております 네 먼저 이 정도로 한국에서 대히트를 이룬 작품에 창사할 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シリーズ初の外国人としての悪役をやるにあたって とにかく存在感を発揮したと思っております シリーズ 첫 글로벌ビルノン으로서 존재감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そうですね 僕も韓国で映画の撮影というのは初めてだったので 色々不安な部分もあったんですけども 監督はじめスタッフの方々がとても温かく迎えてくれました 感謝してます 네 저도 한국에서 첫 촬영이라서 매우 불안한 점도 있었는데요 監督님을 비롯해서ステップ 모든 분들이 매우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そしてマドンサク兄さんにも現場ではとても頼れる兄貴であり 胸に何かあったらいつでも言ってくれと言ってくれましたし そしてマドンサク兄さんにも現場ではとても頼れる兄貴であり 胸に何かあったらいつでも言ってくれと言ってくれましたし 네 그리고マドンサク兄님도 언제나 현장에서 의지할 수 있는 형님으로서 존재해 주셨고요 현장에서 언제나 무네라고 저를 부르시면서 뭔가 곤란한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そしてジョニク氏はとてもフレンドリーに接してくれたので 撮影を本当に楽しく過ごすことができました 그리고 이준혁 배우님께서는 매우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현장을 굉장히 즐겁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いやもう本当にアクション撮影が大変でした 特に日本トーだったので はい 일단 액션 촬영 매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トーを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本当にでもそれを支えてくださったアクションチーム そして体もケアしてくださったチームにも本当に感謝してます 그런데 저의 그 액션을 도와주신 액션팀 그리고 몸에 케어를 해주신 케어팀도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疲れた体はスタジオ近くの 소고기 焼肉を食べることで回復させてましたね 그리고 촬영 끝 후에 피곤했을 때는 촬영장 근처에 있는 소고깃집에 가서 소고기를 먹고 몸을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더 한국에서 이번 같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ゼットC3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documenting 말씀드린 fantasy fantasy fantasy